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민 수능 만점 받으면 뭐라고 인터뷰하지? 벌써부터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길래 수능 만점자들의 경험을 싸들이 모아왔다. 보통은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험표 뒤에 가채 점표를 붙여서 들어간다. OMR 작성하고 시간이 1에서 2분 정도 시간이 남기 때문에 수험표 뒤에 있는 가채 점표에 자신이 작성한 가채 점지를 들고 나온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만약 수시로 지원했던 학교보다 수능을 잘 보게 되었을 때 면접을 가지 않기 위함이다. 실제로 가채 점표를 들고 나와서 결과를 확인해보니 수능 만점을 받고 선생님과 부모님께만 조용히 전해드렸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학교 간이 이미 전교의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남다른 시선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성적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설마 가채 점표를 잘못 써온 것은 아니겠지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최대한 몸을 사리겠다고 생각하고 신문사와 인터뷰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히 성적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아파트 학교 모든 곳에 이름이 걸린 플랜카드를 붙여주며 맘카페 블로그 같은 곳에 온통 자신의 이름으로 토배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만점자 할머니가 자신이 졸업했던 초등학교 교장실로 바로 들어가 자신의 손자가 여기 초등학교 나왔는데 이번에 수능 만점을 받았다고 자랑했다고 하신다. 성적표를 받자마자 신문사, 방송사, 유키즈 같은 곳에서도 출연 제의가 오기 시작하며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며 수능 만점자, 어록이라고 평생 받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 프리패스 자유의용권을 사용하는 것만 남았는데 가끔씩 수시로 납치당하기도 한다. 수시납치?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선대글로벌 학포로 납치당했다.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대 고대는 떨어지고 선대글로벌에 합격하게 되며 정시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된 역대급 수능 만점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역대급 발언을 하는데 예수는 절대 없다 선언하며 해프닝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대 3학년 재학 당시 또다시 수능 만점자의 이름이 신문에 올라오는데 서울대생들을 제치고 행정부시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합격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과분한 결과 같아 조금 무섭다. 수능 만점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라고 행운이 잘 따라줬다고 인터뷰했다. 순공 4시간 수능 만점자 군대에서 수능 준비하고 휴가 때 잠시 나가서 시험을 치르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2019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병은 군대에서 식사를 책임지는 급양병으로 정말 박박한 일과를 소화하며 틈틈이 수능을 준비했다고 한다. 평균 4시간 순공 시간을 가지며 6개월 정도를 준비했다고 한다. 일과 후 주말 시간을 아래해 EBS 강의를 듣고 자율학습을 통해 수능 준비에 매진했다고 한다. 김일병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즐겨보는 축구편인데 축구리그에서 다양한 기록들이 통계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로 활약하는 것이 지금의 목표라고 말했다. 수능 만점자가 말하는 수능 꿀팁 수능장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고 어록을 남긴 수능 만점자들 수능 만점자들은 학원이나 과외보다는 대체로 인강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 한석원 선생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기보다는 그저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 수면 시간은 5에서 7시간 정도를 취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이즈 모돌리노 돌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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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